레슨이의 촬영 이 영상이 정말 잘 어울려 이 영상이 너무 잘 어울려 아, 이 영상이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게 왜 이쪽이 됐지? 파란색이 왜? 꽃 주스 잠시 몇바가지 나올 것 같은데 자, 레슨이 자, 레슨이 자, 레슨이 레슨이 부담스러운 촬영이야 먼저 가 아, 왜 안 다쳐? 말 드리면 안 와 신인 시우민 아니, 나 저렇게 신이 아니야 어, 프로 프로 시우민 레츠고 와, 일본에서 바로 왔네 어, 뭐야! 이게 또 왔어 너 일본에 있어야잖아 지금 온 거야, 일본에서? 일본에서 잘했어? 너 김포에서 왔을 거 아니야 어, 지나가는 게 너무 좋지 아주 은병은 너가 처음이야 왜 안 왔냐? 안 왔냐? 안 왔냐? 안 왔냐고 다들 바쁜데 중간 인터뷰 너무 힘들어 왜? 정말 일이야 혼자서 말하니까 너무 힘들어 혼자서? 응 아, 멋있었어? 칠린장만 해줘 네 왜? 글로벌 로마스 한번 안무를 배워보겠습니다 3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으잖아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해서 왼발을 찍고 오른, 왼손을 찍고 그다음에 네 네, 맞아요 오, 맞아, 그거야 그렇지, 그거야 오오오오오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, 둘 네모, 셋 네모, 셋 네모, 셋 이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네, 맞아요 천천히 다 하셔서 이제 천천히 여기부터 원격적으로 세워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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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영입니다 오영입니다 바로 앉아 면도하고 아, 면도하고 면도하고 어, 지나가자 너무 멀리 안 보이네 생각해보니까 세워두기 그렇지 아싸 챌린지 한 명 더 생겼다 딱히 한 번 해볼까? 마지막 맞추자, 마지막 어 이거 하고 나서 뭘 할지 맞추자 한 번 더? 아, 그래? 안 한다 아, 이거 하고 나서 나는 뭐, 뭐 할까? 그래 어, 어 아 아 쇼 쇼 나 어떻게 하나? 그래 챌린지를 해주는 사람한테 권한이 있어 아 가미식도 안 먹고 야 너 TV 나오는데 TV는 아니고 유튜브에 나올 거야 아짜리야 전 지금 민석이 형 서프라이즈를 하러 왔습니다 짖으면 안 돼 짖지 마 1층이십니다 문이 이어집니다 호우스 네 봤어요 안녕 오늘 형 퀵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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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고 오시네 정말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자긴해 다는 거 5 6 7 8 공연추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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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주야? 네. 얼음 공주야? 얼음 공주. 아 너네가 해준 거야? 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저의 꽃놈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이거 가지고 왔다 왔어요. 아 그래? 신우 형까지 왜 갔다 오는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저 글씨 보여야 돼. 그 색이 아래. 안성맞추기. 오빠가 딱 서있는데 그 옆에 바로 가야 돼. 아 진짜요. 아 진짜요. 횟싱하고 제가 여기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. 형 알아서 횟싱. 하나 둘 셋. 자기 없다구만. 너 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. 아래 없어? 네. 내일 갑자기 있어. 내일 다시 하자. 우리 댄서들 추가해줘요. 우리 댄서들 추가해줘요. 얼음 공주. 시음 인석. 축. 첫 솔로 앨범. 하. 제가 오스페셜스의 명예의 당장. 이어서 진입을 해준 것 같아요. 덩덩이. 자. 오늘 할인 다 했다. 이따 먹어야지. 너무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지. 제가. 엑스웨이드를 위해서 커피 조공을 하려고 커피샵을 회관을 했습니다. 거기에 제가 방문할 예정이고요. 간다고는 공지를 안 했는데.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우리 엑스웨이드를. 다 알려드립니다. 등록가 끝나고. 바로 갈 겁니다.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. 떠오르지가 않아요.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긴장이. 흐흑. 흐흑. 아. 비교해봤던 것 같아요. 아. 아. 눈에서. 그게 비교. 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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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perto 앙. unquote ğim. 그리고 마지막으로 velocity. 흑. 흑. bombs. 고ак. 공기 도착. 개개. 공기 도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영혁만 보고한다 너무해 파이팅 파이팅 아 그래 나 있어 그냥 싸인 이렇게 해줄라 했는데 싸인이 미리 안 해준다 지금 여기 저를 못 끄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잘못 기억했으면 돼요 자 no 이거 10번이라고 하는데 90V 아니에요 99이에요 대박이시죠 아무지는 알게 충성 할듯이 2 X X니까 X 둘이 아닙니다 아까는inspire 사고가 없어서 못갔어요 둘이 왜 이래요? 이 시즌 내부 말아보자 조금만 줄게 여기 공연과 공연 아니잖아 하고 싶은 거 있어 비밀 공연과 홍보로 약속은 안 할 거예요 그때 기억을 할게요 기억하는 거였어? 기억하는 거였어? 기억하는 거였어 여기 맞춰서 고마워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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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